1위면 제일 좋은 건가요? 최고 좋은 거죠 제가 1위리 네네네 저 1위면 거의 입도 1위에 갖고 올수록 저만 확률이 많아요 우와 서너 번씩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입도 못 해가지고 네 3대가 더 글쎄이지만 입도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동강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도 가는 거 여기서 발권 하나요? 예약하셨나요? 네 신문 좀 좀 해주세요 네 원래 1시간 전에 발권을 해야 되나요? 네 보통 1시간 전까지는 해지해요 마감은 몇 분 전이에요? 1분 전 11시 50분에 출발하는 거고요 무등석이 55,950원 여기 이렇게 이런 터미널 매점이 있어요 우와 머리띠구나 머리띠예요 아 머리띠요? 어… 어 네 저 1등으로 와줄게요 네 네 네 네 뭐 독도는 현지 기상 및 자반지 사정에 따라 산박에 적응하는 여부가 표현됩니다. 만약 자반지 사정 및 기상 악화로 인하여 자반이 불가능할 경우 적도에 입도할 수 없으며 독도 선의 유로운 감각으로 표현됩니다. 적도에 입도가는 경우는 자반지 사정하기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. 자반지 사정은 영상에서 보여줄게 보니 스포츠가 감상하니 입맛! 대박 대박 도착했어요 진짜 대박이다 이것 보다 자기가 돌아가면 예마요 와! 얘 봐! 이렇게 자기가 돌아가! 와! 이거 봐요! 자기가 이렇게! 우와! 이거 봐요! 여기가 더 붙었구나! 이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? 여기 한 번 올라가볼까? 여기는 못 올라가나 봐요. 대박이다! 이거 보러 오는 거구나! 와! 여기 독도라 써있어요! 여러분 보이시? 찍어드릴까요? 어! 네! 저 사진... 아니 괜찮아요! 저 사진 잘 찍어요! 저도 한 번만 찍어주세요! 감사합니다! TV요? 하나, 둘, 셋! 전신 찍을게요! 또 찍을게요! 어! 너무 잘 나온다! 영상 한 번 찍어드릴게요! 인사해주세요! 인사해주세요! 여기요! 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요 extinguisine 40초간의 여자 팀이 안 주 différent! immune also 독도는 우리빵 진짜 여기 들어오는 게 진짜 어렵대요. 진짜 어렵대요. 그리고 나는 한 번 실패했어요. 그래서 그런지 더 값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이 제 여행 마지막 날이었잖아요.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날씨가 좋다고? 아쉬워라. 맞아요. 유튜브예요. 유튜브이 뭔데 여기? 퍼니블링이에요. 네. 구독해주세요. 렌트를 안 하시고. 네. 렌트 안 했어요. 현포에서는 택시 타고 왔고 그리고 그냥 걸어 다녔어요. 신이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. 오 정말요? 여기 있구나. 감사합니다. 방갈로도 있나봐요. 방갈로도 있나봐요. 이게 스위스 숙소 같죠? 새소리가 나는 게 너무 좋아요. 일단 입구 합격. 나 이런 거 좋아해요. 우와 꼼치 모래? 고추장을 크게 한 숟가락 넣으시고. 네. 일단 오징어 회랑 전복이랑. 엄청 회가 많은. 반쪽도면 될까요? 반쪽도면 될까요? 반쪽도면 될까요? 반쪽도면. 달걀. 오파리 화 gleichen. 흉우야. 사동은 모래가 많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이렇게 도동안까지 차 타면 6분이거든요 지금이 7시 3분이에요 7시 45분 7시 20분? 이거 정말 올까요? 이게 아무것도 안 떠요 어? 택시다 택시 할까? 어? 어떡해 택시 탈가받까 타자 사장님 안돼요 가지 마세요 안돼 사장님 어? 택시다 어? 택시다 어? 저 도동왕이야 사장님 혹시 이거 버스가 저기 7시 20분이라 써있는데요 안 오는 거 보면 안 오는 건가요? 왜? 버스는 오는데? 아 와요? 그럼요 2분 기다렸으면 왔었으려나? 그러세 빨리 가요 그러면 그죠? 이거 빙빙빙 돌아가거든 아 그래요? 여기가 골짜기에요 골짜기 옛날에는 길이 요 가운데로 쭉 가요 가운데 길이였거든요 도랑이였어요 네 아 정말요? 어깨를 내서 지금 울리로 차가다니는데 옛날에는 골목으로 다녔어요 원래 이게 도랑이였어요? 와 신기하다 밑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네 오 도동이 구도시에요? 네 그러면 저동이 네 그렇구나 우와 이건 뭐예요? 호떡집이다 저 여기서 내릴게요 아 여기 내릴게요 저 호떡집 먹을래요 호떡 한번 드셔보세요 호떡이에요 호떡 호박 도청 씨앗 도떡? 대박 매운 호신호 호떡은 뭐예요? 사장님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? 골고루 다 잘 나오는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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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씨게 달거든요 여기 여기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오징어 호떡은 처음 봐요 오징어 호떡은 처음 봐요 오징어 호떡은 오징어 호떡에 야채에 가서 맵고 와 비주얼 비주얼 보소 하지만 안녕하세요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네네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먹을 카페를 찾고 있어요 오 사장님 혹시 내일요 감사하… 오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엄청 큰 데 이거 달 전남의 광장 앞에는 이런 향토거리가 있고요. 여기 한번 가볼게요. 이 다리. 해안 산책물관. 짠! 아 진짜 눈에 보이는 거 보다. 훨씬 큰데. 이거. 아쉽다. 오늘 달 진짜 예쁜데. 안녕.